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갈비찜 만들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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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 입었어요 이거는 사실 치마 바지예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더워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더워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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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coi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맛있다고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하나 맛이라고 해줬어 재미있는 거 grote 집에 있긴 했 wa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이거 쿠키포 라떼가 가장 유명하고 맛있어요. 엄청 진해요.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완전 길거리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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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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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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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일 스티커가 파랗습니다. 이거 사려고요. 색칠 공부하는 건가? 색칠 공부하는 건가? 색칠 공부하는 건가? 색칠 공부하는 건가? 이거 종전지갑이에요. 색이 예뻐요. steril시고 곱창에 청해 두iry Squid 준비물은 검은 Airline 액 촬영도 보고 아멘 조금 이 문어인형 느낌 되게 좋아요. 이게 스티커래요.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클래식 ROCK 214.3 저랑 같이 먹어요. 어? 쳐다보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 9시 반 정도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맨하튼 밖으로 나가려고요. 사람지가 여기 나타났어요. 지금 주차장에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th Street 지금 여기 앤틱샵 들어가서 구경하려고요 와 엄청 커요 택시 이거 다이노에잰 이스퍼가 날짜예요 이거 메뉴판이에요. 평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액자 멋있어요. 이거 뭐야. 아코디언이네요. 아코디언이네요. 가격표가 하나마다 붙어있어요. 이거 아이스 냉장고인데 완전 옛날 것 같은데 팔렸나봐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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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